안녕하세요. 케이니입니다. 맥북 사용에 대해서 뭔가 알려줄 게 하나가 더 생각이 나서 지금 영상을 잠깐 만들고 있어요. 이거를 쓸 일이 되게 많아요. 제 입장에선 많거든요. 왜냐하면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글을 이렇게 눈으로 읽는 것보다 귀로 듣는 게 훨씬 흡수 속도가 빨라요. 오디오북도 굉장히 많이 들었었고 또 이 일 하면서 저것도 같이 해야 되고 운전하면서 또 다른 것들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책을 읽을 수는 없어도 책을 들을 수는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듣는 시간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듣는 게 더 편해요. 그래서 저는 어떤 기능을 많이 쓰냐면 이런 식으로 그냥 일반적인 텍스트가 인터넷에 있잖아요. 이런 걸 맥북으로 띄워놨다면 이런 거 그냥 자기가 듣고 싶은 거 긁어서 쭉 이렇게 마우스 왼쪽 버튼 누르고 쭉 긁어서 옵션이랑 ESC키를 같이 누르잖아요. 그럼 읽어줘요, 이거를. 근데 이게 원래 다른 컴퓨터에서 어떤지 모르겠는데 제 컴퓨터에서는 처음에 읽으라고 하면 이상한 말을 해서 저는 한 번 이렇게 읽으라고 한 다음에 껐다가 다시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제가 보는 건 뭐냐면 이런 단어들 이거 어떻게 읽을지 모르는데 뜻은 알고 있는 이런 단어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소리를 기억하지 못하는 채로 그렇게 놔두면 다 망각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망각시키지 말고 소리도 알아야 돼요. 왜? 내가 이름 부를 수 없는 이름을 모르는 사람의 얼굴은 잊혀지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생겼던지 간에 이름을 불러줘야 그때서야 의미가 부여되고 의미가 부여되어야 뇌에서 기억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extraordinary인데 이것도 그대로 읽으면 extraordinary라고 되거든요. 아,랑 오발음이 같이 나와서 읽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extraordinary라고 읽어야 됩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도 옵션이랑 ESC키를 누르면 extraordinary 굉장히 편리하게 쓸 수 있는 기능이니까 이거 영어 학습하면서 많이 써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켄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평온하세요.